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십니까? 김종인 후보한테도 일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거를 정당 구도니 아니면 심판론이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지역발전 비전에 관해서 서로 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표심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후보인 저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구에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갑 유권자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26.1%,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가 19.8%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9.5%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37.4%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54.3%는 투표할 인물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세종갑 선거구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김종민, 류재화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계속 죄송하다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소신이나 방향과 관계없이 그분들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런 당원들이나 아니면 세종갑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섭섭하다고 했으면 제가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탈당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 후보는 또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함께하는 세력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우리는 뿌리도 같고 정치적 가치와 궁극적 목표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 심판, 정권 교체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